자 이제 다시 물을 찾아서 들어갑시다 확실히 윤드가 재밌겠네 이게 어? 요거 뭐 있나? 얘네 또 어디다 뭐 숨겨놨을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다 보는걸로 일단 없는듯 톡 어 톡밟지마 오케이 카카오페 오오오오 떨어지지마 뭐 있을거같은데? 맹이들기 여기 또 다섯마리네? 상당히 많네요 야자수 까기는 요새는 안나오나봐 이때만 나오나 뭐야 얘 왜 부활해? 야 풀어 그치 의미가 없이 부활할리가 없어 다행스럽네 뭐야 도깨구리야? 저거 무슨 수를 쓰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궁금해지네 갑자기? 안되나? 택도 없는거 같은데요? 그냥 갈게요 설마 저거 비밀로 두진 않았겠지 설마 제 새끼는 사람이면 안그랬겠지 설마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 나오니? 아 찼네 뭐가 들을게 많구만 설계도 커터? 아 부메랑 쓰기 힘든데? 오오오오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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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아 아 저 도깨굴 저거 어떻게 해? 아 굴나 신경쓰이네 아 저기 저거있다 하차풍있다 어? 뭐야 이런 젠자 퐁퐁 아, 이것도 독 밟는 걸로 치는구나 에헤이 호오잇 왠지 있을 것 같단 말이지 독 안 밟고 깨기 아닌가? 없으면 좋겠다 아, 독개굴좌 진짜 아, 얄밉네 어? 두더지 필요한데? 어? 아, 얌? 아, 얌? 아, 얌? 아, 얌? 아, 얌? 고륜 안했구나 어, 뭐야 헐... 바보 없으니 뭐 지지라 안되는데? 아아아아아아 그래서 이게 있구나? 이게 되는구나 와아 좋네 아아아아 아씨 이거 귀찮네 어서오세요 오케 퍼펙트 구멍 파기? 야 이거는 좀 빡섰겠다 몰랐으면 돼 어? 포이즌 개굴 자리 얘가 나왔네 쟤를 뭘로 잡아? 나오나? 물도 나오나? 나오겠지 당연히? 아 아 요렇게 머리 좋네 죽어라 너무 좋고 어 다 찾았다 아 오랜만에 컴플리트 오 오 재밌는 거 많이 사오셨네요 또 한동안 열심히 달리실 수 있겠어요 시크릿 얼라이블 여기도 트레저 한 여덟개 되나? 다 합치면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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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